안녕하세요, 여리입니다.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민트초코 디저트 준비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너무 맛있어서 요리맛으로 먹으니. 조합이 정말 좋았거든요. 예야만 많이 먹을수록 크기가 사랑해요. 예야만 더 숟가락으로 먹는게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매콤하고 매콤해요 바삭바삭 그리고 두 가지 고추가루 양념장 고추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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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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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표고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리였습니다.